시작! 누구한테? 아드님이나 딸한테? 사랑하는 딸. 계속하세요. 사랑하는 딸아, 언제나 보고 싶다. 그런데 엊그저께도 온다 하더니 왜 안 왔냐? 엄마는 항상 보고 싶단다. 그래. 너의 마음은 알아. 엄마가 항상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니 얼마나 힘드냐. 왜? 왜냐고? 어머니가 저 치마 벌리셨으니까 네가 지금 몇 십 년을 그렇게 모시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. 그래. 엄마는 알고 있어. 네가 힘든 거. 그래. 항상 엄마는 너한테 전화를 못하지만 너는 그 바쁜 중에도 엄마한테 항상 전화하지? 그래. 고맙다. 됐어요? 그러면 그 바쁜 이빨을 줄이 있으면은 나의 주인이 될 거고 그런데 그 바쁜 이빨은 날은 누군가가? 그리고 그 바쁜 이빨이 될 거 같아. 그 바쁜 이빨은 날은 날은 날이 될 거 같아. 그리고 그 바쁜 이빨이 될 거 같아.